바로 나학교 기계설계 산업기사 필기체과 에코810 무성 키맛의 무료 나눔 이벤트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시험일정이 계속 딜레이돼서 다들 힘드시죠? 그래서 삼원북스와 자격증의 모든 걸 BC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학교 기계설계 산업기사 필기체과 에코810 무성 키맛의 무료 나눔 이벤트입니다 자 그럼 몇 분에게 드리냐 나학교 기계설계 산업기사 필기체은 20부 에코 WKM 810 키맛의 쓴 10개 무려 30개를 무료 나눔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나학교 기계설계 산업기사 필기체은 서상욱 저자분이 집필하셨고 나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 동영상 강좌를 제공합니다 이 책의 장점은 첫 번째 개념 잡는 핵심 이론 나학경만의 본문 구성입니다 본문의 이론을 유기적인 보충 설명을 통해 지루하지 않고 탄탄하게 흡수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감옥별 연도별 기출문제 구성 및 상세 해설 산업기사부터는 과락이 있기 때문에 과락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된 감옥별로 나뉜 기출문제 구성은 해설과 정답이 한 페이지에 있어 문제의 유형을 익히는 데 좋습니다 세 번째 시험의 흐름을 잡는 나학경만의 합격 도우미 핵심 이론 요약집인 합격 촉보를 따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휴대하면서 공부하기 편하고 기출문제를 풀거나 시험장을 가기 전까지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학경 수험생 지원센터인 나학경 카페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정보 및 질의 응답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디쉬튜브 채널과 나학경 기계 설계 유튜브 채널 구독 두 번째 해당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메일은 설문지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외출을 꼭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고 코로나19로 시험 준비 및 취업 걱정으로 힘들어하시는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들 한번 외치고 가야죠 힘내라 대한민국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, 알림 설정까지 다들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2 2 3 7